반갑습니다. 11주차 2차시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공분산과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스타가 붙어있듯이 고등학생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안 배웠거나 잊어버린 그런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앞으로 사용될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절에 3절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하나의 확률변수 x가 갖는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평균을 이용하면 분포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숫자 분포의 중간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분산입니다. 이 분산을 이용하면 분포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변수가 두 개일 때 이 확률분포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 답은 가장 먼저 x의 평균과 그 다음이 y의 평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산을 이용하여 각 확률변수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확률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분산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확률변수 x와 y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됩니다. 코어베리언스 오브 xy는 시그마 x 오브 xy로 e 오브 x 마이너스 뮤 x 형균이었죠. 곱하기 y 마이너스 뮤 y 이 기댓값 이거는 우리 기댓값의 성질에 따라서 e 오브 xy 마이너스 뮤 x 뮤 y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분산을 정의했습니다. 코어베리언스 즉, 공분산은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평균인데 그런데 공분산에도 x와 y 단위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상관관계, 코어릴레이션을 사용하는데 상관계수라는 계정은 확률변수의 절대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확률변수를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확률변수 x와 y 사이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 코어릴레이션 오브 x와 y는 로우 이퀄 코어베리언스 오브 x와 y 오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 오브 x 곱하기 S 오브 y로 표시합니다. 이 코어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다음과 같이 쓰여지니까 그 두 개 곱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코어릴레이션 오브 x와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공분산 행렬을 정의합니다. 코어베리언스 메이트릭스 자, 이것만 그 앞에 내용들은 간단히 읽으시고 그 코어릴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분산 행렬을 바로 구해보죠. 자, 행렬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확률변수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각 데이터의 분산과 공분산을 이용해 만드는 이 공분산 행렬이 바로 그것입니다. P 개의 확률변수를 x1에서 xp에 대한 공분산 행렬 코어베리언스 메이트릭스라고 하고 이 행렬의 ij 성분이 i가 j하고 다를 때는 i번째 확률변수 xy와 j번째 확률변수 xj 사이의 공분산 sigma s of ij로 그리고 i가 j일 때는 i번째 확률변수의 분산 sigma s of ii는 sigma i의 square로 갖는 그런 pxp 행렬로 정의하고 이 공분산 행렬을 sigma로 표기합니다. 자, 그럼 sigma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주대각성 성분은 variance of x1, x2, xp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off-diagonal 성분들 주대각성 성분 외에는 covariance of xi, xj로 다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간단하게 표시하면 주대각성 성분에는 sigma i의 제곱들이 있고 그 다음에 off-diagonal 성분에는 sigma ij 다 쭉 놓이게 됩니다. 이게 공분산 행렬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정사각 행렬의 이 성분을 각 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으로 채운 것이 바로 공분산 행렬입니다. 각 변수의 분산을 주대각성 성분으로 또 off-diagonal 성분을 공분산으로 채운 행렬이 바로 이 공분산 행렬입니다. 이 공분산 행렬은 아래 그림과 같은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런 공분산 행렬은 이 그래프에서 이게 표준이죠. 아이덴티티 행렬이니까요. 이런 모양이 원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변형된 이렇게 주대각성분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가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성분에 있다 그러면 이게 45도 정도 이렇게 회전된 그런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서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이라 그러면 그러면 숫자가 좀 더 이제 숫자로 곱해서 그래서 코사인, 세타만큼 회전시킨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퍼지티브 0.5, 퍼지티브 0.5라 그러면 그러면 이게 그 우측으로 45도만큼 회전되고 그리고 이제 0.5배만큼 약간 찌그러졌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0.8, 0.8이라 그러면 이제 45도만큼 기울어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다음에 퍼지티브니까 그 다음에 0.8만큼 찌그러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분산 행렬을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변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표본 자료로부터 표본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아래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코드와 R코드를 이용해서 이 공분산 행렬을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행렬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 행렬들을 이제 행렬의 개수 또 행렬에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n과 p로 정의해주고 그 다음 행렬을 이제 실수상에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 행렬을 이제 구하는 그 루틴을 만들어서 이 성분들을 이 성분들이 이제 프린트아웃 되게 한 후에 그때 이제 그 자리수는 소수점 아래 7자리까지 0.000000000까지 이제 찍히라고 명령을 주면 바로 sigma of i, j를 하나씩 하나씩 구해서 여기는 sigma 1의 스퀘어 sigma 1, 2 sigma 1, 3 하는 식으로 차근차근히 구해서 다음과 같이 공분산 행렬을 구해줍니다. 아주 쉽죠? 이 공분산 행렬을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R 코드를 이용하면 통계에서 많이 쓰는 이 R 코드를 이용한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라는 추가 정보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포본 자료를 A, B, C, D를 이렇게 리스트업 하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로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라 그러면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하라 그 명령어 단 두 줄만 주면 바로 이 아래에서는 표본자로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마지막이네요. 공분산 행렬은 고차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차원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주성분 분석 프린시퍼리 컴포넌트 어넬리시스 PCA가 있으며 이 주성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서 배운 이 특이값분의 싱길라 밸루 디컴포지션을 사용합니다. 지금 코어 베이리언스 행렬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미적분 적, 다정적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통계 지식을 이용해서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냈죠. 이 공분산 행렬을 인공지능에 활용하기 위해서 앞에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특이값분해 과 앞으로 배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행렬의 차원을 축소해서 인공지능에 바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고하셨고 오늘 배운 11주차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11주차에는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기댓값분산 공분산 그리고 상관계수 그리고 공분산 행렬 코리레이션 메이트릭스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내용은 분산 공분산 공분산 행렬 중심에서 배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댓값분산 표준편차 개념을 복습하였으며 그것으로부터 결합 확률 분포를 배웠고 그리고 그런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가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하는 법을 배운 후에 공분산 행렬을 정의했습니다. 기댓값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E of X Expectation 분산은 Variance of X 우리가 Sigma²로 쓰고 그거에 ²로 쓰여준 Sigma가 바로 표준편차 S of X 입니다. 그리고 covariance 행렬은 다음과 같이 근사한 바로 주대각성 성분은 Variance 또 Off-Diagonal 성분은 코어 Variance 로 갖는 행렬입니다. 다음 시간 12주차에는 우리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를 시작하면서 바로 인공지능의 심장 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